여러분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볼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본문 내용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없애는 것 그 이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를 없애는 것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리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살기 위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한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이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오늘 그러한 삶 안으로 들어가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아주 큰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노리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주 좋은 삶을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꼭 가르쳐주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나요? 전도사님은 젤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젤리를 주면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서 냠냠냠 다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젤리를 이렇게 누군가 하나를 준다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딱 하나만 주신 게 아니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 개만 주신 게 아니라 엄청나게 풍성하게 이렇게 많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받고 싶나요? 전도사님은 이거를 받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조금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생명을 풍성히 줘서 내가 쓰고 쓰고 써도 정말 너무나 풍성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풍성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좋은 삶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이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잘했어요. 우리 한 번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이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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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우리 오늘도 풍성하고 기쁜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어린이들 너무너무 칭찬해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